네, 킹콩입니다. 오늘 4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7이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저도 방금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고 이번 시험은 어땠구나. 아, 이번은 여기가 어렵겠는데? 라는 생각을 하려고 그랬는데. 너무 좀 쉬웠죠? 쉬워가지고 현재 학생들한테 나오는 반응은 별로 없어요. 너무 쉬웠는지. 아니면 N수생들도 뭐 얘기가 당연히 없고요. 그 다음에 고3 학생들도 지금 중간고사 대비기간이라서 그런지 별 얘기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시험을 본 걸 그 전에 지난 겨울부터 공부했었던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, 선생님? 평가원의 기조랑은 맞춰졌나요? 네, 맞춰졌습니다. 그런 것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각 문제 유형별로 어땠는지 좀 이제 이야기해 볼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2019학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갈 학생을 위한 2018년 11월에 있을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4월 학력평가 주요 문항 해설강의 자, 이렇게 주요 문항입니다. 전부 다 다루지는 않으려고 그래 쉬웠거든요. 장모는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. 안 하고 이제 강의는 여기 글의 흐름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. 이제 유독 이번 시험에 학생들이 쉬웠다고 하는 이유가 빈칸 4문제가 너무 뻔했죠. 그랬다고 했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주제하고 제목은 평상시에서 좀 강의를 안 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주제하고 제목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이유는요. 그 주제 제목 요지가 좀 어려울 때는 언제가 제일 어렵냐면요. 주제 제목 문제는 그냥 거의 주제문 있고 지문 속에 있어. 그걸 그냥 선택지 그대로 찾아버리면 되는데 이번에 그게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. 좀 어려운 곤란한 문제가 좀 나왔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있어서 이 두 문제 다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업법이 조금 어려웠습니다. 업법이 어려웠던 이유는 학생들이 위치가 이제 됐을 위치로 바꿔야 되는 업법 문제가 나왔는데 됐하고 위치가 나오면 늘 그게 관계대명사인지 아는데 의문사로도 나오거든요. 이번에 의문사 위치에 대한 용법을 아느냐. 그걸 물어보는 업법 문제가 나와서 좀 곤란했고 그걸 제외한 그 위에 나머지 네 개의 선택지는요.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정답이 학생들의 아주 그냥 혀를 찔렀습니다. 애들이 그냥 생각하지 못해서. 항상 관계대명사가 생각했을 의문사 위치. 그 다음에 어휘는 뭐 평이했습니다. 주변 문장 통해서 하는 거였고요. 빈칸 평이했고. 전체 흐름, 순서, 글의 흐름. 여기 이 부분은 보통 난이도를 잡는 면에서 문제 파트에서는 평이했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업법과 주제 제목 요지가 살짝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전문항은 아닙니다. 쉬워서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이 목차 순서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